한국국토정보공사 오늘 경찰에 휴대폰 업무 조치를 하실 겁니까? 죄송합니다. 오늘 조사 받으면서 검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? 조사에 참석을 봐 다칠값 동안 공부하신 거 맞으세요? 본인 마약 투약 의혹도 있는데 몰카 찍을 때 걸리실 거고 걸릴 줄 몰랐어요? 인정하신 거 같은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? 사역 의혹을 잘하는 거 맞으세요? 으깨 시기세 멈추지마!